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던코줄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8 팩탑 베스틱 08 비스토션 부분을 여러분들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일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이펙터 부문에서도 엄청난 기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디스토션 이펙터는 시장에서 가장 큰 파일을 가지고 있고 특히 2018년도에 엄청난 퀄리티의 디스토션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문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선정된 5개의 디스토션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다운어프린스의 다운어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레드락스 은총씨 9.7점 저 9.5점 오 진짜 그만큼 안 줬다고? 2회죠 이게 왜냐하면 초창기의 저의 모습이에요 다음에 어떤 기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몸을 한번 사렸던 거죠 저도 어저께 점수를 이제 총점들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오 2회다라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다음은 다운어프린스 일렉트로닉스의 딕텍터 은총씨 10점 저 10점 그 다음에 레디알의 톰본합 브리티시 은총씨 9.5점 저 10점 그 다음에 원플러의 소버린 디스토션 은총씨 9.5점 마지막으로 본다이 이펙츠의 시계즈 하이 슈레드룸 에디션 은총씨 10점 저 10점 오 만점 이게 2회란 만점 기어네요 아니요 만점 받은게 딕텍터랑 시계즈 하이 슈레드룸 에디션 이게 두개고 저희가 기억에는 디스토션에 10점 만점을 엄청 쏟아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외로 이외로 짰네요 저희가 점수를 짜게 줬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디스토션들 다양한 성향의 디스토션들이 2018년도에도 다뤄졌었고 저희가 다른 그래도 부문의 이펙터들 보다는 신구의 조화가 좀 많이 이루어졌던 부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메사북의 이펙터라든지 그리고 옛날 보그너 그렇죠 보그너라든지 이렇게 약간 이전의 전설적인 드라이브들도 많이 다뤄 봤었고 최근에 출시된 드라이브들도 많이 다뤄 봤었고 디스토션들도 많이 다뤄 봤었고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리뷰를 했던 분야였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역시나 디스토션 쪽에서는 마샬이 좀 더 강세가 있다 마샬 사운드에 기반을 둔 이펙터들이 강세가 있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2018년 가장 독보였던 디스토션을 꼽자면 역시나 레드락스 가장 기억이 났는데요 듣고 저희가 충격이 약간 보면 은총 씨가 9.7점을 줬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10점을 주고 싶은데 다음에 어떤 기어가 나올지 몰라서 약간 망설인 듯한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이펙터고 지금도 저희가 많은 디스토션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딱 기준이 되어버린 이펙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운드를 한번 일단은 들어보시죠 저는 너무 익숙한 이펙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페달 보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어 내내 사용했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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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이 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정말 락킹한 사운드를 제대로 연출해주는 드라이브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레드락스 일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제 동료들을 데려왔을 때 네 오버드라이브를 추천했을 때 다 좀 고민했어요 뭐 좋은 페달들이 네 네 근데 레드락스는 심지어 이 디소션을 잘 쓸 일이 없는 뮤지션들도 레드락스는 한번 쳐보고 야 이건 사야겠다 음 음 그렇죠 다른 걸 추천해도 레드락스를 다 사가는 저희 성향도 안 타고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정도로 음 극도로 호가 많았던 네 그런 페달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같은 브랜드의 어 또 하나의 명기죠 네 딕텍터를 어 역시나 이 디투션 부분에 두개나 선정되어 네 다운드 프린스 역시 패탐을 진행하면서 저희에게 가장 큰 인상 인상 격인 맞아요 브랜드였던 것 같은데 이 딕텍터도 생긴 것부터 어 사운드까지 어 저에게 큰 맞아요 어떤 이펙터입니다 라운드로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샬 크런치 사운드가 되게 일품이었던 그런 느낌이었었죠 기억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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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도 귀가 호강하고 있다. 제대로 받고 있어요.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경험을 누가 또 해보겠습니까. 모아 놓고 ab ab 하면서 사운드를 비교하면서 듣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처럼 최종적으로 다섯 개를 다 다뤄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페달 하나를 선정을 할 텐데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정확하게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다음은 쏟아지는 신성들 사이에서 목목하게 형님의 위험을 보여줬던 레디알의 톰본 핫 브루피쉬. 제가 특히나 좋아할 기억이 됩니다. 마샬 그 자체였고요. 정말 육중한 사운드를 들려줬던 페달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도 그 사운드 그대로 제가 기억했던 그 사운드 그대로 연출이 될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무겁죠. 확실히 소리가 기름지고 빈틈없고 밀도감 있는 사운드를 그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계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원플러의 쏘버리 적토마에 올라서 탄 조자룡? 이런식으로 효과가 됐던 것 같은데 그만큼 저한테 강력한 인상을 줬던 디스토션 페달입니다 그때 같이 피나클과 같이 리뷰하는 걸로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나클보다 쏘버린 쪽에 피나클이 좀 산뜻했죠? 쏘버린에 비교하면 이제 쏘버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옛날 마샬 사운드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놀라운 게 뭐냐면 마샬 계열 이펙터들 저희가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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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는 다뤄봤지만 이렇게 모아놓고 네 개의 이펙터를 순서대로 들어보니까 마샬 특유의 톤을 다 그대로 재현하면서 각 브랜드 각 이펙터마다 개성이 살아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제가 최근에 다시 레드 제플린이 듣고 싶어서 꺼내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오버드라이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딘스토션 부문에 선정되는 기엄을 통한 본다이의 시계즈 하이 슈레드름 에디션 저희가 저는 이게 리뷰하러 오기 전부터 너무 기대가 많이 됐던 이펙터고 실제로 그날 처음 만나보고 디자인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펙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시계즈는 그냥 뭐 다 일단 예쁘게 잘 만드니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높은 해상도와 강한 게인을 가지고 있었던 이펙터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 소버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계즈는 또 특징이 있어요 하이가 깨랑깨랑 시계즈는 또 특징이 있어요 아 좋네요 다들 이게 참 오래 디스토션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복싱에는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2000년도 초반부터 복싱계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재들이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메이웨더랑 파키아우는 이제 너무 유명해져서 알고 계시지만 그 선수들이 전성기 시절에 다 끝판 대장인데 여러분들 그 둘만 아시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정말 엄청난 별거 정말 스타급 복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정말 운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다 천재들인데 그 천재들 위에 또 천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투탑이었는데 근데 여튼 그런 것처럼 올해는 정말 디스토션 페달이 춘추전국 시대였죠 정확하게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처럼 같은 리프를 연주하면서 한번 싹 그렇죠 마무리를 쳐보고 일단은 개인 상황 자체를 좀 다 다들 비슷하게 가볼게요 어떤 거는 풀겐이어야지 많이 먹고 어떤 거는 좀 더 깨먹고 이런 게 있어서 최대한 이 이펙터가 가지고 있는 풀게인 사운드가 잘 나는 세팅으로 해서 볼륨도 좀 다 맞춰보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랬더니 그냥 뭐 진짜요 계속되면 그냥 이렇게 나쁘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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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레드록스 다음은 같은 브랜드의 딕텍터 저희가 마샬 크런치 사운드라고 굉장히 사랑했던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브랜드의 딕텍터 다음은 브랜드의 딕텍터 와우 역시 살아있네 핫 브리티쉬 브랜드의 딕텍터 브랜드의 딕텍터 큰형님 큰형님 핫 브리티쉬였죠 다음은 쏘버림 우리 적토막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시연할 때 디스토션인데 왜 이렇게 소리가 약해졌죠 저희가 쏘버림이 이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네 다음은 시게즈 하이 쉬로 들어오고 다섯 대 모두 후끈하네요 이 선정된 다섯 대의 이펙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디스토션을 한 대씩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 먼저 네 역시나 저는 저번과 똑같이 말할게요. 어차피 레드락스는 제가 이미 가지고 있고 그 이유가 있겠죠. 이 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느끼네요. 소버린에서 해봐야죠. 제가 또 이게 소버린 또 저희가 초반에 했었잖아요. 초반에 했었는데 물론 그 초반에 했던 기어 중에 레드락스를 저는 일단은 뭐 그냥 바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고 주위의 뮤지션들한테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서 실제로 제 주위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소버린을 오늘 들어보니까 와 이거 진짜 역시 적토마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레드락스와 시게즈가 가장 2018년도에 탑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톰본 핫 브리티쉬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디스토션이고요. 이런 동생들한테 지금 뜨들맞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육중한 맷집으로 버텨내고 있는 멋진 드라이브다. 디스토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추운 겨울에도 내고막을 녹여버릴 리버브 베스트 기어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버드라이브와 디스토션으로 귀가 조금 피곤해지셨다면 다음 시간 기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터크트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